굴벼워서 또 샀거든 골로 들어가시면 안돼요 골로가요 우와 우와 큰일 났다 이진영파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내려와 야야야 백수기야 돌 돌 끌어내렸다 와 우와 또 죽고 있어 왜그래 아니 우리 최근에 들어온 멤버중에 우리 백호형이 아주 나는 정말 야야야 하지말라고 기꺼 맞쩍해진다고 나도 여긴 쫄려 야 너 일로 안 내려가 네 간다고 영수형이 먼저 간다 진짜 오우 오우 와 나무 치어놓는가 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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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로 타야 돼 위에 바위를 타야돼 거기 뒤에 뒤에 바로 뒤에 뒤에 고고고 낙차 있는 위에를 형 타는게 어이구 씨 쫄려라 야 야 셰프 고마워 어 저 나무가 없어서 탔어 어 뭐 아 저 가운데 지그 야 야 나 저 나무 대고 그 뭐 좀 못하면 아 아 또 못할 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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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먼저 하세요 5 으 그 으 원죠 마고 뭐ified 1 옆여 여기 조심해요 여기 여기wealthcuz 해야 돼 야 셰프야 라인 일로 타야되 글로 들어가 못들어가 어 야씨 저씨 아 아 아 아 아 우리 크기 감사합니다 여기 우측 좋아서 사면 자 봐 원래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잖아 여기 원래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잖아요 응 그 옆에 길 우리가 원래 어디지 여기 여기 아 원래 이거 말고 딴 길이 있잖아 여기 너로군 또 아래 다시 한번 여기 여기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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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이어 야 여기를 클리스 못해 나타냐 아 아 나 못할 것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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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4 아 으 아 아 여기 달래요 아 저희도 머리 거개 짤 아 아 아 이렇게 요 이거 제가 더해 아 아 그러면 뭐 요 어 끝을 때 더 아 그 옆에 게 여기 여기 여 이기야 말고 원래 내려오는 게 더 오른쪽 길이 하나 있어 원래 그루내리가 해요 우리 일로 안되나니구 저거 더 불안하다 스키딩 컨트롤을 잘하는데? 넌 왜그러냐 너 왜그러냐 너 왜그러냐 아우 오 누가 뭐야 이진영파 빨리 내려와 백숙이가 돌 돌 끌어내렸다 백숙이가 이 돌 내렸어 내려왔어 니가 덕치고 돌이 흘려서 니가 치고 이거 내려온거야 지금 진짜로? 어 저 속도줄이 안돼 야 너 샤블더 조심해라 어 아니 저번에 그래 우와 우와 여기가 딱 골절각이라니까 요 바로 밑에 잖아 너도 넘어주면 될까 야 여기 지나서 너 여기서 넘어진거잖아 여기 돌아서 어 길을 모르겠네 여기서 우와 여기 조심하라고 우와 왜왜왜왜 어우 난 여기가 저기요 우와 우와 여기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보고가 보고가 일어날길 laten 내려오는 거 잘 보고 여 haters מצеп이 여 genetically 저리로 가요 텐션 많이 먹었다 처음에 야 빼꼬 빼꼬 잡아야 된다 와 큰 난다 저 양반 아니야 컨트롤 가능해 저 양반 속도 제어를 안해 잡으려면 여기서 잡아요 아니 여기 있으면 돼 푸 올라가자 탈거면 옆으로 푸야 옆으로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아 으 으 천천히 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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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튀어 형 뭐 터진 것 같은데? 펑크 났어 아닌가? 바람 샜는데 뭐 폭폭 풀 좀 잡아줘 푹 펑크 났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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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뭐야 아이고 진짜 산 넘어 산이라 야주이야 여기 밑에 좌우 rió 쩌우 우워우워우워우워우워... 우아 우아 으쌰 여기 이야 너 큰일났다 제1 아 으 으 어? 전화받고 있어. 여기 어차피 방 뚫어야 돼. 여기 타고 할 수 있으시고. 아니야. 여기 참 꺼부는 재미가 또 있는데. 뺏고 없이 멘탈 나온 것 같은데? 개샘이 없어 지금. 개샘이 없어? 커털도 안되고 있어. 그 망형 즉벽부터 지금 재미 없어진 것 같은데. 거기서부터 성공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지금. 아 포도로 잘 타네. 잘 탄다니까 쟤? 포도님이 옛날에 여기 다 내려가던 사람들이야. 쟤 지금 자전거 바뀌는 뒤로는. 아 날라다니더라. 오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. 아 걔는 여기서 자전거 던지더라 그냥. 어. 여기를 그냥은. 이게 밟고 내려가면 다 걸려. 근데 여기서 걔는 뛰더라고 그냥. 여기로 내려갔잖아 걔가. 내려는 가는데 그 다음이 뭐지? 여기로 내려왔지. 아 사이드 타고서? 뺏고요. 개샘이 어디로 내려가냐면. 그러면. 여기 있지. 어 이쪽은. 여기서. 저기로 던지는 거야 자전거를. 그러니까 이걸. 이거를 못해. 여기서 만약에. 드롭이 안되면. 꽂혀갖고 날아가는거야. 그냥. 순간적으로 그걸 다 타니까. 야. 이건. 저희도. 전해 봤을 때. 환만한 거 같았는데. 여기서 던져서. 절로 내려가서. 뛰고 뛰고 해서. 쟤도. 개새도. 마지막에 가서. 저기 한번. 넘어졌어 그래갖고. 무인해 그렇지? 어? 무인해. 이거 뭐하러. 이거 저거지 뭐. 이런 것도 있다. 어? 이런 거 있다. 아니면 이제. 왜냐면 형들. 형들은. 다 탔다니까. 백호영. 자꾸 말 안되면. 이쪽으로 데리고 온다. 막 이런 정도. 이게 손이 그라스. 백호영인데. 어. 여기는 낙엽이 아이투 다 젖어입니다. 어. 여긴 완전 과일이네 씨. 여기가 큰일이네. 오. 대단해. 뭘로 갔어? 고맙습니다 뒤에 한명 더 있습니다 아니 이 길이 더 재미있지 않나 와 나 여기는 적응 안되는데 여기 돌밭이잖아 완자재기사 맞게 여긴 백호영이 좋아할까 여기에 거친길 쭉 밀고 나오는게 좋아할까 여기 이제 오늘 타고 이제 2호공감으로 갈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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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군다나 젖어있어 시 cual 버팟 doesn't 4 아 으 아 야 이게 넥틀이 안보였는데 옷이 보이나 eu 으 으 으 시거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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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람 어디죠 5 아 뭐 벌써 와 쎄다 쎄 난 그리고 저기 오면은 저 오른쪽 길이 좋텐데 오 왼쪽 길로 가더라 아 이게 이 조가도 되더라고 이 기기 있어 그냥 제거 한 것이 아니 뭘 라인이 있어 근데 이게 브레이크 잡으며 이렇게 걸리고 더 써봐 써서 아 떼코 언제 다음 쪽도 이용 담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야 이런걸 타는게 도움이 되긴 해 다른데 가서 험로다도 별로 쫄질 않아 여기 이정도면 거의 딴 데가 상급이야 난재가 생겼네 난재 안탐지 1년에 몇 번이나 파고 아 다가서 그래 아 뭐다 으 으 으 으 으 뭐 뭐야 뭐 숯붙여 으 여기 낙천의 내려올 수 있어 역시 여동의 이렇게jest까지 이게 Dre 데르 самый 쉐어 그래서 야 되는 거 보이지만 아이씨.. 어 야아.. 심을뻔했다 심을뻔했어 오오오오오오오.. 여기 어떻게 지나가? 살짝 바퀴 틀면서 어 그렇게 살짝 틀면서 지나가야 돼 벌렌 이 으 으 아유onna 바호か 달 수 맞습니다 어 아 프라임 읍 으 . . . . 여기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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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